먼저 청소로 김우성 선수 출전 김형진 선수 출전 오늘의 두 번째 경기 KBM 한국 랭킹전 웰터급 6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홈코너 전일복싱클럽 소속 23세 신장 177cm 체중 66.7kg 3점 2승 2K5승 1패 KBM 한국 웰터급 랭킹 7위 김형진 홈코너 맥스복싱 소속 26세 신장 175cm 체중 66.8kg 2점 2승 2K5승 KBM 한국 웰터급 랭킹 9위 김우성 이번 경기의 주심은 이기준 심판위원입니다 김형진 선수 출전 김형진 선수 출전 김형진 선수 출전 화이팅! 한 번 더 만들어야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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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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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호흡 바로 호흡 랩 라운드 랩 라운드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부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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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레인! 고마워!